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의 대주인 김만배 씨가 이른바 50억 클럽 6명을 실명을 직접 언급하는 그런 아주 귀한 녹취록이 이를 19일 날 한국일보 특정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린 정황을 담은 녹취록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자입니다. 두 사람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도 7월 사이에 나눈 이 대화 녹취록에는 유력인사의 실명이 등장합니다. 청탁 정황 그리고 사업자 선정 그리고 개발이익 분배 등이 담겨서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 사건 재판의 핵심 증거로서 채택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어떤 손이 대지지 않는 그야말로 김만배 씨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정 보도를 잡은 한국일보는 물론이고 또 한국일보의 특정을 받은 국내 언론사들은 하나같이 특정인을 부각시킬 뿐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국민의힘에 아주 맹할락했던 그런 한 국회의원만 그렇게 곽상도 의원만 부각시킬 뿐입니다. 또 다른 특정인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부각시켜야 되지만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일보 특정 기사 첫 번째는 특정인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정 기사는 대장동 정령학 녹취록 입수 김만배 병체가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해서 골치다 곽상도 로비 정황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부분만 심각할 수준으로 부각시킬 뿐이고 바로 그 이면에 있는 대법관의 재판그레의 주역이자 당사자로 손꼽히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이름은 일체 제목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일보 특정 기사를 받아서 크게 다룬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기사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권순일 씨를 가리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특정 기사의 제목은 돈을 달라는 곽상도 골치아파 김만배 50억 클럽 실명 언급 조선일보 특정 기사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배 2020년 정영학에게 잘못하면 우리 구속이야 이렇게 기사들이 다루고 있지만 일체 제목에는 권순일 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일보 특정 기사는 국민들의 관심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수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 녹취록에서 정말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 어떤 면에서 보면 국기를 흔든 대형 사건인 재판거래와 관련된 바로 권순일 씨의 이름이 50억 클럽의 멤버로서 한 번도 아니고 김만배 씨의 입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권순일 씨가 재판거래를 빙자해서 결국은 50억 클럽에 속한 겁니다. 사후적으로 뇌물수습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월 18일 날 한국일보가 정영학 회계사가 2019년 12월부터 8개월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직접 만나서 녹음한 대화녹취록 10회분을 입수해 분석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날 정영학 회계사에게 A12지구 화천대유가 수익에 약한 대장동 지구 5개 가운데 항군대입니다. 블록 분양을 통해서 420억 정도가 남는다는 이승문 화천대유 대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화천대유는 2015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장동 일대 공동주택용지 15개 가운데서 5개 블록 A1, A2, A11, A12, B1을 직접 시행하고 분양하기로 그렇게 약조를 맺게 됩니다. 2020년도 3월 24일입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정영학 회계사가 모 카페에서 만나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정영학 회계사에서 녹취됐습니다. 정영학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처음에 A12지구에서 이미 충당이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만배 대주주가 이야기합니다. 홍 회장, 머니투에투데이의 홍성근 얼룩은 회장은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고 그게 화천대유 대표 이승문이 그러는데 420개가 남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개발이익으로 420억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재경, 박영숙,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그리고 권순일, 그리고 권순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학이 다시 대묻습니다. 5억씩 주는 겁니까? 아니면 50억씩 주는 겁니까? 김만배 이렇게 답합니다. 아, 이거 잘못했네. 다시 처음부터 최재경, 김수남, 곽상도, 권순일, 홍성근 이렇게 또 5명밖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최재경,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박영수, 홍성근 이렇게 6명으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맞추게 됩니다. 그러자 정영학 회계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5, 뭐 50개 곱하기 그러니까 300억이죠. 6이면 50, 50, 50, 50이면 100, 200, 300억, 김만배가 300억, 50억 원을 6명에 주기엔 300억입니다. 김만배, 그런데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충당해야 돼. 모자란 금액이 50억 개가 몇 개나 되는지 쳐볼까? 계산해 볼까? 결국 곽상도에게만 50억이 전달되고 아직 돈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420억의 수익 가운데서 권순일 대법관이자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50억이 분명히 전달될 예정이라는 것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바로 정영학 회계사에게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이것은 바로 김만배와 권순일 사이에 뭔가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권순일의 반론은 제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 무건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김만배의 입에서 권순일에게도 50억을 줄 예정이었다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그럼 공돈을 왜 받습니까? 분명히 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가 이심위 결론을 낸 이재명 유죄 판결을 바로 권순일 대법관이 뒤집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무리하게 이심 재판을 뒤집을 수 있었는가? 당시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들이 올린 2차 보고서는 이렇습니다. 이심 결론대로 유죄 판결을 유지해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의 가장 엘리트로 통하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재판을 전후해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무려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이 가운데 8차례가 방문 목적으로 권순일 대법관실 이래가 구체적으로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종합하게 되면 일각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권순일의 재판글의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바로 사실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현직 대법관이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약조하고 이심 판결을 뒤집어서 피고에게 무죄를 만들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권순일 씨가 퇴임한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들은 이제 다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김만배 정령학 녹취록에서 핵심은 권순일 재판글에 즉 사후에 돈을 받기로 하고 앞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바로 무리한 판결을 내린 것에 주목하는 언론들이 앞으로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대법관이 돈을 받기로 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 생명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씨가 바로 지금 유력 후보로서 대통령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민재인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곽상도는 다 아는 이야기이고 전대법관 권순일을 파고들어서 언론은 분명히 보도하라. 이것은 신민재인님의 의견이자 저의 의견이자 또 이 땅에서 정말 나라의 현재와 앞날을 크게 걱정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언론은 한치의 예외 없이 전대법관 권순일이 어떤 거래를 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만배는 50억 클럽의 6명 가운데 한 명으로 분명히 권순일을 지칭했습니다. 그에게 50억 원을 주겠다. 왜 주느냐? 왜 주느냐? 왜 주느냐? 공돈은 없습니다. 권순일이 협조했기 때문에 주기로 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